약기우동 약기우동이 유명한 대가웍에 약기우동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룸펜입니다 대가웍이라고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워낙 유명해서 이 집을 굳이 제가 찍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잘 안 왔었는데 오늘 우연치 않게 친구 사무실에 왔다가 오늘 한글 하러 왔거든요 워낙 유명한 집이니까 제가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고 저랑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 음식 나왔습니다 와 음식 지금 딱 나오자마자 첫 느낌이 불향이에요 불향 불향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먹어봅시다 워낙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맛은 아마 보장되어 있지 않겠나 아 향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짬뽕은 안 시키고 약기우동을 이렇게 먹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면의 양보다 이 건더기랑이 더 많은 것 같은 굉장히 불량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재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새우라든지 양파 버섯 고기도 들었고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다 유명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? 고기도 많이 들었고 학태의 새우랑 대왕 오징어 그런 현직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불량이 굉장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음 매콤하구요 굉장히 묵직한 맛이다 묵직한 맛이 팍 올라오는데 지금 면의 굵기도 굵은 면보다 얇거든요 중면보다 좀 얇아 중면보다 좀 얇고 제가 좋아하는 익힘입니다 잘 익어져 있네요 음 음 면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제 기준에는 면의 양은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볶여있습니다 느낌이 불량도 많이 올라오면서 그냥 일부러 불량을 내기 위해서 막 태운 느낌이 아니라 잘 볶여있는 느낌입니다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진짜 음 음 음 아 이거는 진짜 밥 비벼 먹어야 되겠다 밥 한번 비벼 먹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묵직한 이 맛이 부족해하네요 굉장히 녹진한 맛이라서 밥을 비벼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비벼 먹어 봐야 될 것 같다 오늘 약끼밥 드실 필요 없이 어 약끼우동 드시고 바로 밥을 비벼 드시면 뭐 약끼밥이나 뭐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네요 야 근데 면의 양은 좀 적지만 이 건덕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밥을 이렇게 비벼 먹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주신 건지 진짜 건덕의 양은 면의 양에 비료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한 그릇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 고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식는 질감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재료를 아끼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징어가 조금 아쉽네요 대왕 오징어 지금 뭐 마감 거의 맞춰서 제가 와서 매장하는 게 그냥 조용해요 제가 알기로는 데이팅 온천 긴 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행히 편안하게 먹히게 됩니다 와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줄지는 않은데 양이 줄지는 않은데 양이 이 정도 마시면 또 먹으러 오고 싶겠다 유명한데 다 이유가 있네요 진짜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식는데 아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일단 저는 마음에 드네요 유명한 집들이 입소문을 타고 여러 사람들한테 올해 내린다는 건 진짜 기본 이상을 하는 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먹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일부러 불량은 꽉 세게 밀리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아마 먹으면서 계속 불량이 났다면 먹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불량이 좀 쎄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중화되고 불량보다는 이 조화로운 야채의 맛 재료들이 주는 그 본연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음식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내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가옥 뭐 말씀하시면 다 하실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약기우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고 여긴 요리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딱 전형적인 짬뽕집의 느낌이거든요 요리 자체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매운 짬뽕하고 약기우동 요거만 딱 이렇게 집중적으로 점심 장사를 하시는 집 같은데 아직까지 얘기만 듣고 못 오신 분들이거나 예전에 뭐 먹어봤는데 안 드신지 좀 드신 분들 지나가시다가 한번 드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먹고 싶거든요 조만간 정말 이 영상이 아니라 제가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와서 영상 찍지 않고 한번 또 즐겨보고 싶네요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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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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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阅 Ridley コlet 감사합니다.